이 복된 시간에 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꼭 은혜 받읍시다 왠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우리 순종하고 변화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 곧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아멘이시죠? 왜 내가 살맛나지 않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되는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내가 여러분 거울로 내 눈을 봤을 때 뭔가 좀 멍때리고 있다 이런 느낌 받으면 다시 믿음을 붙들여야 됩니다 아멘 꿈을 꾸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 꿈을 꾸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장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막 동이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한 박수는 과 그를 글자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강한 용사여 진리의 검을 높이 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강한 용사여 더 크게 강한 용사여 진리의 검을 높이 들어라 아멘 기두온이 삼백의 용사함께 미련의 군대를 맞섰을 때 어마어마한 수를 해야 할 수 없는 메뚜기 떼처럼 들판에 이렇게 들판을 덮였는데 단 삼백의 군산을 끌고 간 그 기두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두온의 칼이여 하고 이렇게 외쳤을 때 그 함성을 지르는 순간 그들은 간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두려우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자기 편이 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적을 향해 칼을 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 편길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은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도망갔는데 끝까지 속에서 마지막까지 목을 베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높이 들 때 온수들은 거의 혼비백산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냥 혼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진리의 검을 들고 함성을 지르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 앞에서 떨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임금보다 더 크신 온 우주만보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을 사냥하라고 했는데 마귀가 가장 무소하는 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오릴 때에 온수들은 피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옳칙을 만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의 올 힘이 많아가며 말씀의 곧 성능에 검을 들고 온수를 향해 외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한 박수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겉사람은 높이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희 교회도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이곳저곳에 몸이 좀 불편해서 때로는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때로는 또 침상에 누워도 계시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욕실은 낡아집니다 그래서 낡아지고 낡아지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높이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은 것은 속사람은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답고 더 강렬한 빛을 바라는 영으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도망가는 곳이죠 거기에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을 다 치워요 카지노에서 시계 거울 창문 이런 것들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시계를 보면 어? 이 시간까지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거울을 보면 갑자기 내가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없어요 혹시 홍콩 마카오 가시면 카지노장에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설교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둘러보세요 시계가 있는지 거울이 있는지 창문이 있는지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꾸 문제를 목상하고 여러분 세상에 사단이 보여주는 것들만 우리가 보고 드라마에 취하고 그리고 뉴스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살 것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주님의 용사지 내가 주님의 좋은 군사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높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접근해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천국마차를 함께 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눈썹이 휘날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단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요 내가 단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천국마차를 함께 타요 예수님 믿고 저 천국가요 믿음 지켜 천국가요 할렐루야 박수로 스윌로 스윗캐리오시라는 하늘로 가는 마차 이런 노래인데 박자 다 무시하고 음정도 무시하고 요즘 아무 말 대단치 있잖아요 아무 말 노래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은 이 마차에 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상상 상상하는 그 이상 당신들이 무슨 상상을 하든 천국은 이런 것일 거야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상상을 했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생각이 날 겁니다 역시 우리 박연민 목사님 정말 놀라운 애연가야 나 정말 상상 이상일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이 확 떨어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제 말 들으시고 절대로 입을 벌리지 마세요 손으로 입을 딱 닫아줘 그냥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왜 천국에 와서 놀라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저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 천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10년 전에 해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이 써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야 그거 김지사가 써먹었는데? 그러면 조금 팔리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 놀라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은 후폐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연세가 들어 조금 육체의 기력이 세워졌다고 그건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아멘 좀 크게 해요 다시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놀라운 축복이 있듯이 영혼의 부여가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강걱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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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님과 그를 읽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진리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한 용사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 6장의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여기서 씨름은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들여야 합니다 가정에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건 남편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아내가 한 짓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당신이 남편에게 한 짓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그러니 용서하시고 가정에 해체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 못 뜨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온 속에 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남편을 품고 더 뜨거운 그 아카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해세드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아카페 해세드라고 그러거든요 헬라 그리스 말과 키브리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남편을 품어버리십시오 극렬한 사랑으로 남편을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용해서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심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리의 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분 박성원 그리그리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굉장히 연약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늘 우울하고 그런데 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검인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약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온수의 세력을 무차발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검인 거예요 이걸 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결코 이 온수들에게 지지 않으리라 내가 이 온수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지지리라 어느 날 제가 저는 평신도 때 이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영적 싸움을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도서관에 꽂혀있는 어떤 책들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히 온수들의 모든 역사를 결박할 만한 강력한 능력이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수술할 만한 신뢰의 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말씀이 너무 사뭇해서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습니다 몇 달이고 그냥 금식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활자가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영으로 쭉 빨려야 되는 이 활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활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활자가 내 눈을 통해서 영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활자가 쭉 그래서 제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에 코뿔소 코뿔소 그냥 코뿔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막 뛰어나온 코뿔소 성경에서 막 뛰어나온 코뿔소처럼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강한 용사가 성경에서 뛰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만 읽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한 번은 제가 청소년들을 제가 대학생 때 한 20명을 데리고 산기도를 갔는데 그 이제 이 20명을 데리고 이제 산기도 후에 다 모여라 이제 우리 손잡고 이렇게 둘러서서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자 이제 기도 후에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뚝뚝 떨어뜨려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처음 산기도를 갔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같이 기도하면 괜찮은데 목사님이 뚝뚝 떨어지려는 거예요 박형제 여기 있고 김형제 저기 가고 이렇게 떨어뜨려 그거 무서운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기도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니까 예시로 떠나가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뒤에서 사단이 방해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 산인데 정유수 선생님 여기 봐요 예 산인데 예 그 막 막 사단이 막 나를 엄청 방해를 하는 느낌 받았어요 막 뭐 소리가 나고 막 뭐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나고 막 하여튼 막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도 나고 예 그 한쪽이 쭉 뚫어져서 있는데 누구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기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박형제는 왜 이렇게 계속 사단을 불러가라고 그렇게 외치기만 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말도 좀 하세요 아 기도를 시작했더니 사단이 막 이런 뭐 시키들이 나를 막 방해를 했다고 어휴 뭐 막 꺾이는 소리가 들리고 막 어휴 막 막 막 이렇게 사단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더니 내가 박형제 뒤에서 나무 꺾었는데 목사님은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뭘 꺾은 거예요 이제 뭐 나중에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불필라고 하셨는지 시골이었으니까 난 그것도 몰라고 그냥 사단 이놈의 시키들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게 두려우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연구원교회 이제 어떤 전도사님 예다 전사님이요 목사님 저는 특기가 밤새 기도하는 건데 목사님 밤에 기도하면 안 돼요? 오우 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때가 왔더니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말도 오지 마세요 제가요 이 에베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아우 진짜 목사님 혼났어요 기분이 화살한 거야 내가 어이씨 뭐 귀신이 뭐 그렇게 교회에 에베당에 내가 다 쫓아냈는데 예 아이 교회에 기도 많이 하겠다는 거야 뭐 귀신들이 많다는 거야 아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 거기 그 기둥 옆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었고 그 모니터 뒤에다가 제가 그 향수를 숨겨놨어요 1분에 한 번씩 쭉 뿌려주는 거 그 저 있잖아요 그 이렇게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라고 쭉 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낮에는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이렇게 소음들이 많아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할 때는요 쭉 이래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떠나갈 때 밤새도록 나처럼 했어 이 여자가 귀신이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제 경험은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그 학생들 한 20명 들고 갔대 나도 이제 목사님처럼 이제 그 경험을 했으니까 이미 그 선은 넘었어 이제 나도 혼자 산에서 나 혼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너 저쪽 앉아 여기 내가 기도시키고 나는 이제 돌아다니는 근데 어떤 놈이 나랑 똑같은 놈이 있어 떠나가 예시부로 한 시간 동안 그것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나랑 똑같다 내가 속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그 왜 우리 김용재는 떠나가라고 목사님이 한 것처럼 또 내가 한 거야 예 그 귀신이 떠나라고 계속 그래 그랬더니 어떤 놈이 내 뒷돌목 뒷돌목을 잡고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 뒷돌목을 잡았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살짝 이렇게 안새우고 갔거든 근데 그 귀신이 그거를 만지고 갔다 만진 것 좀 느꼈다 그래가지고 막 떠나갔죠 나만 하다가 목이 새겨져 내려갔어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잠들었대 잠깐 잠들었대요 잠들었는데 모여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마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더래 자기가 놀래갖고 아니면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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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모여라 했는데 제가 모여라 했는데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선포기도를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 찌어다 이렇게 이렇게 그거 이제 나는 이제 목사들만 한 줄 알았지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찌어다의 권세가 있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길까 나게 누구나 그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찌어다라고 명령해도 된다 그러면 병과 조주가 다 떠나가고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존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으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이끌고 갔으니까 한 20명 손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매하노니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을 떠나가라고 했더니요 갑자기 얘들이 팍팍 이게 뭐라고 그럴까 통나무 가리 쓰러져 팍팍 거기 다 자갈들이 있었거든요 자갈이 깔려있고 막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그냥 순식간에 나는 이렇게 서있는데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들이 여동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경험이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안수하고 이제 접고 이렇게 이제 다시 모였어요 야 너희들 쓰러질 때 안 아팠냐 왜 그렇게 쓰러지냐 그랬더니 스폰지에 쓰러지는 것 같더래요 분명히 자갈밭에 쓰러진 자갈에 머리가 불치고 했는데 그냥 스폰지처럼 쫙 쓰러지는 거야 예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쫙쫙 받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천사들이 받는다는 말 그거를 사다리 이용해서 네가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지 않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안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예 쓰러지기도 하고 뭐 꼭 쓰러진다고 해서 뭐 병이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있긴 해요 성령의 집에서 사역할 때 그러면 놀랍게 아프지가 않아요 스폰지에 촥촥 쓰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 그건 뭐냐면 천사들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을 확확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 존중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원수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107편 19절 20절 저희가 근심 중에 요아께 부르지리메 근심했다는 얘기는 프라블럼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편안한 직구속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그 안에 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근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근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죠 하나님은 부르짖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부르지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낸다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근심 중에 요아께 부르지리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그 우리를 이루어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겨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셔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강하게 붙들고 이 검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용하는 강한 용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상세기 19장 14절에 여왁께서 이 성을 멸하실테이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 사이들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러니까 로세 소동과 고모라에 사는 로세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라면서 그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명망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붙들여야 돼요 두 번째요 진리의 금을 소유한 강한 용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치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10편 119편 56절 57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여왁은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다치 나는 주의 내 말씀을 지키리라 나의 소유 우리에게 소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가져요 부동산을 많이 가졌어요 그 소유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는 떵떵거려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땅땅거리지 땅을 가렸으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파워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곳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빌리퍼스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던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을 무릎거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그 말씀 나는 그 말씀을 소유했다 이 말은 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부여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훨씬 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요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 요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 이 아모스가 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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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은 말숨의 홍수처럼 살아갑니다 유튜브에 또 방송만 틀리면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인지 너무나 혼탁한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마셨다가는 그대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의 기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오갈 것이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진짜 하늘의 생수를 맛보게 하는 그래서 이 생수를 먹고 이 땅의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검을 들고 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용사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박수로 그리 그리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검 그런 성능의 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가진 자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검 있죠 명검 이 명검은 칼집도 좋아요 여러분 그 명검을 싸고 있는 칼집 보셨어요 멋있잖아요 명검은 칼집도 좋다 그러니까 명검은 곧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싸고 있는 칼집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인격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칼을 쫙 뺄 때 부드럽게 쫙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 빠져버려 녹수로가 그러면 안 되잖아 벌써 칼집이 벌써 언제든 칼을 뺄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절제되고 완전히 부드럽게 언제든 부드럽게 쫙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칼집이 돼 그런 인격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성령의 사람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칼집이에요 진리의 검은 그런 칼집에 담율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사람한테 인사 칼집이 멋있 칼집이 대단하시고 인사 놀래줘야 돼 칼집이 멋있어요 근데 칼집은 있는데 칼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또 명검이라고 하는데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담는 이 칼집을 정말 멋지게 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칼집은 갈 때 칼집은 갈 때 그런데 핸드폰 안에 있는 자료들은 나한테 너무 중요해요. 양해를 구하고 거기 공항에 신고했어요. 핸드폰이 지금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티켓팅이 이미 끝났고 내 하무르니 비행기 하나 가버린 거야. 그래서 여쭤봤지. 비행기로 지금 실렸습니까? 실리기 직전이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방을 다시 가져와서 열었더니 내 가방도 없고 집사람 가방도 없고 포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정용욱이 사는 가방을 열어보자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내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핸드폰 하나 다른 거 잊었으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핸드폰 하나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심도를 해요. 그런 시대인데 그것들이 주는 피해도 있어요. 요즘 불면증 이렇게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요즘 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전에 이렇게 어떤 찬송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러면 되는데 이런 화가 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뉴스를 본다든가 이런 거. 그러면 생각이 많아져버립니다. 잠이 안 와버려. 그래서 자기 전에는 그런 뉴스 같은 거 이슈가 되는 거 보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틀어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말씀 어플을 틀어놔요. 하여튼 거시대든 망해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으면 말씀을 계속 틀어요. 아주 최고의 성우가 신창석기부터 게시도까지 읽어가지고 그것도 혼자 성우가 아니라 성우가 여러 명이 예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베드로가 따로 있고 또 여자들은 따로 있고 아주 그렇게 멋있게 성우들이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데 무료로 어플을 받아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셀 리더나 이런 통일 단토방에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료로. 그분이 재능기부를 했기 때문에 무료로 그것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원수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원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데도 어느 한상간에 확 무너져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닌데. 저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저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무너질 사람이 아닌데 하는데 저 사람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 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0편 1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질문이 오는 것 같았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성경의 악인은 막 여기 교도소에 있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권받은 사람들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터가 무너지면 우리 의인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나 어떡해. 이러면서 자살해버립니다. 나 어떡해. 나 어떡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인생 가운데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터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남편이 자기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을 붙들는 거죠. 아멘. 우리 그 어느 날 새가 그 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 쳤지만. 몸부림 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이날은 내가 보이며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물로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그 도심을 이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다시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얼마나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리라. 너를 이기게 하리라 말이야. 그런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글심하십니까? 왜 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제가 왜 아이들의 목이 예쁜 줄 알았어요. 물론 아이들의 목은 이렇게 목이 C자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형외과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는데 어른들의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일자목이에요. 일자목. 그런데 그러다가 아픈 사람들은 거북목이 돼서 앞으로 꼬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땅을 봐서 그래요. 자꾸 아래를 봐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제 엘리베이터 아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 아래서 계속 이렇게 봐요. 어른들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이 하나가 그래서 C자 목이구나. 내가 한 그릇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계속 하늘만 봐야 돼요. 엘리베이터 눌릴 때 이렇게 눌러야 되고 자기 엄마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예쁘더라고. 목이 이렇게 예뻐요. C자 목이 예쁘거든요. 원래 우리는 모두 몸이 C자가 돼야 돼요. 목이 C자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일자목이에요. 안 좋은 사람은 거북목이고. 자꾸 하늘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북목이 돼서는 안 돼. 자꾸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이나요 내가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 이면서도 거북목이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땅을 봐.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이렇게 뭐가 그래도입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 뭐가 그래도냐고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시작 하나님은 뭐 하자는 거예요? 바라자는 거지. 그거는 지비들이 하라고 했더니 안 해주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작 아멘 말씀 붙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하나님이 되고 그분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아 박수는 거야. 그래 그래. 할렐루야. 말씀을 놓지 않아요. 이 말씀은 1.1억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1.1억도 변화시키고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은 저절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가고 아멘 말씀 안에 나를 비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세명을 붙들고 나가면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어라고 했듯이 박영민 목사의 칼이어라고 외칠 순간에 원수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근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근거 우리가 낙심해야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염려해야 근거가 있습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를 하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실망치 말라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2사 40장 1절 5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의 근거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에 울릉도 덤낭쪽 백길 따라 이백리 애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잘 알아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일본에서 오셨나? 이렇게 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그래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물어 일본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송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요게 중요해요. 세송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요게 중요해 요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를 대고 그 증거대로 우리가 주장하면 알았으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노기는 놈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이걸 말씀을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전부 다 애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찾으면 돼. 왜? 그걸 다 못 외우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 자기가 성경 암송 강사래 성경 암송협회 강사래요. 어디 갔는데 목사님이 저 옆에 앉았는데 자기 소개를 명함을 주면서 제가 목사님 성경 암송협회 강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존경스러워 보여요. 성경을 암송하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학가다라고 그러는데 자꾸 소리 내서 읽게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읍조린다. 학가다 시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경을 학가다 시켜라. 그랬어요. 계속 애호기해라. 숙제도 내주고 함께 암송도 하고 그래서 전에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그 성경 한 장 전체를 암송하고 보셨죠? 학가다예요. 참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엄청 능력이 있겠네요. 그 말씀을 자기가 수많은 성경부도를 다 애워버린대요. 그래서 딱 한번 애워버렸어요. 딱 목사로서 너무 부러워. 얼마나 좋은 의사예요. 하나 또 그랬어요. 목사님 엄청 능력이 있겠는데요. 그랬더니 능력은 없는데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해오시고 막 들이대는데 어떻게 능력이 없을까요? 감기도 고쳐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만 해올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과 이 검을 높이 들어 사용하는 건 좀 다르구나.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다.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하음사의 주지승이 성경을 더 많이 할 걸. 웬만한 사람은 더 많이 합니다. 이게 보통 주지승 스님 정도 되면 성경 다 읽습니다. 비교정부가 공부하고요. 불교대학에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고 가르치는 거고 맞짱 떴을 때 기독교인한테 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불교 기독교인과 불교 배웠습니다. 책 이렇게 놓고 놈도 썼고요. 불교 웬만한 불자들보다 더 많이 책 읽었습니다. 불교에 가는 책. 다 잊어버렸지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 제가 다 알죠. 웬만한.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알아요. 그러나 그 스님들이 거기에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고 기독교를 연구하고 그들이 웬만한 주석서도 다 서자에 넣어놓고 가끔씩 떠들어본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로고스가 그대로 로고스로 있으면 능력이 안 돼요. 진리를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믿음이 될 때 레마라고 그러죠. 다 같이 레마 레마 레마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이 성경 이 말씀에 그대로 있는 걸 로고스라고 이 진리가 활자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버려요. 그 순간부터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검을 휘두르면 올수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빨간 중 파란 중 걷고 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로고스가 있었어요. 로고스 그대로 나는 그것을 그냥 암송하고 그걸 알았을 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 활자가 내 안에 믿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몰라도 상관없어. 그 말씀이 내게 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지만 암송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될 지어다. 믿음이 너를 권하했느니라. 네 믿음이 이기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수놓게 했느니라. 네 믿음이 살아났느니라. 네 믿음이 네 믿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도사님께 박수 두 손 뻗쳐 들고 최여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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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